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준석이 2024년 총선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하게 4.19니까 참 여러분 이게 어쩌든 이렇게 뭐 자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2024년도에 총선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은 예상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치료지고 있는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이 과거 일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과거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고 2024년도 총선과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료질지를 그냥 예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무 이런 대비를 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교육받은 사람들이 합리적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는 2020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일이 진행될 건지를 그냥 정리정돈한 책이 도둑놈들 4권이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정리정돈한 것이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지 않습니까 2028년도 지방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여러분들 그냥 정리정돈한 책이 앞으로 나올 도둑놈들 5권이죠. 제가 방송 초두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준석이지 여러분들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겁 안 납니까? 걱정 안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낙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거든요. 나는 근심스럽거든요. 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차도 기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준석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예언을 해놨네요. 내가 생각한 바대로 그냥 그거를 또 입이 가벼우니까 그냥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는 표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책 쓰고 그냥 손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간에 서울법대를 오면 뭐합니까?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여러분들 살아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책이 나와 가지고 낱낱이 다 밝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망해도 쌉니다. 보세요. 내 이야기가 악담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런 세상에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모두 대통령 시도지사 여러분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다 뽑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 겁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대책이 없는 민족이란 생각이 듭니다. 벌을 받아도 싸죠. 방송 시작하면서 열 안 내려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한 이야기를 민경욱의 분이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무슨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누가 내 한께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도둑놈들 책 팔리는 거 부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정이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은 역사책 아닙니다. 그냥 분석책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2024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지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그래서 거자 필반 간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권력을 잡을지가 그냥 그대로 정리한 책들입니다. 내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고친 게 없으니까. 이러고도 대통령을 해? 이러고도 이런 법무부 장관을 해? 이러고도 국회의원을 해? 다 거짓인 겁니다. 그냥 헐레벌트하고 이런 뛰어다니면 답니까? 나라가 이런 기둥이 무너졌는데 제비표 여러분들 페인트 사가지고 온 전실에 칠하면서 있냐 좋다 좋다 하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라는 골로 갈 겁니다. 보세요. 나는 골로 간다고 봅니다. 좌익들에서 나라가 완전히 장악이 되니까 왜? 선거를 장악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 하니까 말미하는 이야기를 그냥 처음에 나온 김에 이준석이가 희한한 발언을 했어요. 본인은 뻔히 아는 겁니다. 보시죠.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조금 전에 민경욱 의원에 페이스북을 들어가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여당이 총선에 스치면 부정선거를 주장할 것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죠. 총선이 지겠죠. 당연히 부정선거 하겠죠. 당연히 사전투표 조작하겠죠. 당연히 전산 조작하겠죠. 당연히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겠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2020년 4.15 총선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하고 뭐가 이렇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러고도 대통령을 한다고 폼을 잡고 다니니까 내 눈에는 어떻게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 여기 민경욱 의원이 멘트를 길게 했는데 이준석이 뱃어내는 말들을 보면 부정선거로 내년 총선을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후폭풍을 미리 걱정하는 민주당 인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선거 문제를 여러분 파헤쳤기 때문에 선거 조작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밝혀졌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여러분 낱낱이 이렇게 숫자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계를 썼는지 선거구별로 누가 몇 표를 훔쳤는지 누가 몇 표를 도덕질 당했는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훔쳤는지 2020년도 여러분들 총선은 어떻게 훔쳤는지 도덕놈들 1권 내에서는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는지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는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는 상태로 계속이 되는데 뭐 180석을 얻어 뭐 200석을 얻어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거가 장악이 되면은 그거 뭐 제기 못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제기를 합니까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데도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나라 일하는 사람이나 식자층이나 심지어 보수를 여러분 간판으로 달고 사는 유튜브조차도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국민들도 미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이런 벌을 안 받겠습니까 나는 한만큼 했으니까 그냥 지방선거까지 여러분들 다루고 그다음 손을 털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 여기에 여당이 총선에 지면은 당연히 총선에 지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김기현이가 어떻게 이겨요 윤석열이가 어떻게 이깁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이깁니까 대책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쓰던 그냥 방법을 그냥 그대로 돌리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정말 참 징글징글하고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거의 없고 그냥 조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상 신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대로 지도자를 받들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 죽도록 고생을 아마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7년도 쓰던 방법 그대로만 돌리면은 그냥 뭐죠 원하는 대로 결과를 다 만들어주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결과를 이렇게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어떤 식으로 표를 이동시킨다 후보 간의 득표수를 어떻게 이동시킨다 어떻게 이동시켰다 심지어 몇 표까지 이동시켰다 투표소 단위에서 얼마를 훔쳤다 동단위에서 얼마를 훔쳤다 소미지자 턱턱 막히는 사회입니다. 정말 나 참 그래서 이준석이 희한한 발언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발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자층에서는 모두가 다 눈을 감지 않습니까 언론이도 눈을 감고 우파라고 이름 칭하는 유튜브들도 눈을 감고 윤석열 대통령도 눈을 감고 한동은도 이름 눈을 감고 이원석이도 눈을 감고 김기현이도 눈을 감고 그래서 무슨 공천을 잘하면 이긴다 국민이 밀어주면 이긴다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제기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노무현 때 잘 배워가지고 문정권 여러분 들어와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체제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세팅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분석을 하게 되면 대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현재를 분석하면은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의 아무런 변화 없는 체제로 지속이 되면은 한국은 영원히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가지고 나라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역을 하는 국가에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무역을 하는 국가가 경쟁력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선거를 영구히 장악한 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일본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륙 세력인 중국 공상당하고 붙겠죠. 붙는 단계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일인데 모두가 다 침묵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아침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리 여러분들 국힘당은 질 거고 패배할 거고 패배하면 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이야기가 패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패배를 안 하겠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패배를 안 하겠노 여기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2017년에 여러분 하던 방식을 2018년에 지방선거에 썼고 2018년 지방선거에 써던 것을 2020년 총선에 썼고 2020년 총선에 써던 것을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썼고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쓴 것을 2022년도 대선에 쓰고 지방선거에 다 썼는데 그거를 다 눈을 감아 너희가 인간들이가 너희가 짐승들이지 어떻게 인간이고 나쁜놈들 너희들이 짐승이고 동물이지 어떻게 인간이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자유 정의 공정 뭐 법치라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준석이 여러분 나무랄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저렇게 활기를 친 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활기를 치는 거죠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 내가 선동을 했다고 합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힘당은 패배할 거고 패배하고 나면 또 국힘당 내부에서 이번에 또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이 책 딱 내고 있죠 그다음에 손 딱 털 겁니다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갔냐는 바는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떠들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딱 끊으면 그냥 끊으면 딱 정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뭐 눈에 그냥 깔아 뭉개고 무슨 뭘 하겠다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번 다음에 여러분 찾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화닷컴에서 나왔네요 여당 총선에 지면 당연히 지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부정선거 주장이 나올 거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 거다 다르지 않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죠 당선 대기에서 노력을 해줬지만 뭐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본인이 정신을 못 자리는데 헛기사님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를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죠 국민을 지켜주세요 뭘 지켜주죠 정권 장악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 무슨 힘이 없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걸 봐놓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봐놓으니까 나는 분명히 갖고 있는 생각이 이준석이 어떻게 또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저는 지방선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이 문제를 언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큼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했으면 됐고 그 다음 본인들이 선택해 가지고 죽는 길로 가든 사는 길로 가든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살기 싫은 사람들은 떠날 거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제기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양반들이 좀 극적으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정말 참 대한민국의 그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기가 차요 오늘 또 뭐 외국 신문들을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됐던 또 투표지 분류기 문제 때문에 소송이 크게 걸렸더구먼요 이제 뭐 한국은 방송 시작부터 이렇게 뭐 힘을 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뉴스입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목 안 하겠지만 여기에 동화닷컴에 이준석 이야기를 소개한 송치훈 기자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겁니다 예당이 총선에 지면은 선거 부정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2020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힘당 상황이 2020년 4.15 총선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3분의 1은 선거를 손을 댄 사람들의 책임이고 3분의 1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 거죠 본인이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으니까 본인이 입을 다물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저도 신물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 더 이상 거론하려고 안 하는데 그래 요즘에 제가 거의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친구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준석이 한 이야기 그대로 실천이 될 겁니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미리 예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에서 빼앗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럼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7년 대선까지는 그냥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또 여러분 선거를 손을 대겠죠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관행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선거를 선거 데이터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는 선거 데이터도 제가 볼 때는 발표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그런 전자화 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가겠죠 그러면 그냥 뭐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방송에 대한 박해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연구이 작게 되면 뭐 이런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같으면 채널을 바꾸겠죠 채널의 성격을 시사 같은 걸 안 다루고 늘 뭐 이 시사 다루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무슨 뭐 다른 재미난 것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10권까지 안 쓸 겁니다 그냥 한두 권 정도 더 쓰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가 여러분도 걱정이 안 되는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은 뭐 다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똘똘한 똑똑하다고 본인들이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똑똑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준석의 희한한 발언 하 참 뭐 오늘 이게 뭐 바쁜 젊은 분들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런데 참 딱합니다 딱해 저야 아이들을 다 키울 거 했으니까 뭐 별로 그냥 후반전 인생이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뭐 그냥 감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체제 하겠어요 이런 체제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축소하도록 이런 하겠죠 사업가든 사업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이런 공장이든 다 바깥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이런 정책들이 일상화 되게 되면은 생산 계층에 대한 세금이나 조시나 준조시가 계속 높아질 거니까 경쟁력을 상실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반도체 불황이나 중국 시장이 침체되면서 한국이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개월에 뗄까 하면 어떻게 살 겁니까 돈을 버려야 여러분들 뭐죠 원자재나 원유를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국민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연구직근을 하게 되면은 뭐 거침없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유를 이런 보존하겠습니까 예배 자유를 보존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젊은 친구가 또 그냥 실현을 했네 이렇게 넘어가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 저 똘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관이 대변인처럼 대변인 이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 책은 뭐 출판비를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책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가장 삶에서 근간이 되는 대덜포가 되는 대덜포가 되는 대덜포가 되는 그런 문제를 본인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사가 갈린 문제를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더라도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악가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성적도 오르고 여러분들 시험도 통과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이 해 주겠지 공박사가 해 주겠지 누가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참 왜 한국 사람들 모여놓으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앞날에 뭡니까 대덜포가 무너지는 걸 고칠 생각 안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이 문제 안 다루려고 작심을 했지만 오늘 예외적으로 이 이준석이가 한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상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발언이다 야 알겠냐 대한민국 사람들아 조선 사람들아 당신들 알겠냐 이준석이 이야기 굉장히 색이야 된다 이준석이 이야기에 빼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빼가 당신들의 앞날에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를 이준석이가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입이 가벼운 친구가 뭐죠 입이 요즘에 간질간질했는데 뭐 아닙니다 이 방송만 가자 몇 시간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맡겠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이 훨씬 더 고생을 좀 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거대한 악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입을 담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여러분들 그냥 딱 결정했습니다 저분은 전혀 의지가 없구나 이 거대한 악을 그 똘똘하고 이런 말 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이 여러분들 거대한 악을 신임 당대표인 김기현 씨가 원내대표 때나 당대표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세 사람이 다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가끔가다 본심을 드러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여러분들의 발언입니다 이 친구가 감은 있어요 이런 감이 그때 여러분들 또 뭐 이런니 저런니 하겠죠 그때는 나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저는 뭐 대선 총선까지 더 이상 이 문제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공천이 어떤니 공천이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표를 만지는데 무슨 공천이 필요합니까 표를 만지는데 표를 어떻게 만집니까 표를 어떻게 만지는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표를 어떻게 만지는지 이게 옛날에 만진 이야기지만 앞으로 만질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야기를 말이죠 오랜만에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열받는 내용을 만났네요 이준석이 뱉어내는 말들을 보면 내년 총선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뭐 정확한 진단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말씀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이 민족이 이렇게 편질돼 버렸는지 우리는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저항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악도 아니고 이 엄청난 악을 어떻게 대통령이 입을 담으는지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나라가 넘어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표를 던지는 자들이 아니고 개수 표를 세는 자들이 결정한 시스템이 5년간 작동이 돼가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이 뭡니까 거의 300만 표 가까운 표를 이런들 빼앗기고서도 당선이 됐는데 이걸 덮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당했는지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권 3권에서 시도지사별로도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본인이 빼앗겼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 잘 안 다루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현직 대통령이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저 저렇게 또 떠들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대통령을 다루면 다룰수록 이렇게 험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안 다루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죠 국민이 참정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어디로 데려갈 겁니까 완전히 중국 공상당 밑으로 끌어 안 느꼈습니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참 요즘에 잘 안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 말씀을 해봐야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자 열심히 하려고 저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니까 그러나 직근하고 아주 처음에 착하게 봤던 그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선택적 수사에 익숙했던 그런 방법으로 국정도 다루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책을 쓰고 이런 논문을 쓰고 이런 훈련을 젊은 날부터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논문이란 것이 현상을 주로 진단하는 거지만 결론 부분에는 뭐죠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고나 의미 같은 것을 항상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석하더라도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내려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령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살아온 세월로 보나 이런 사람 입에서 이런 데를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굉장히 이런 데 울림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 사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없는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3년간 전부를 바쳐서 뭡니까 선거 공정성을 강하게 해가지고 노력해왔고 그걸 또 지필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여러분들 앞을 보는 겁니다 한국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냥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정도 아닙니까 체제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소홀히 다루고 정한히 다루고 취임 이후에 단 한 마디도 뭡니까 보통 명사도 꺼내지 않는 걸 보고 그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자고 동갑내기인데 완전히 뭡니까 그냥 그냥 뭐 네 결이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들 고생에 대부분은 또 백성이 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짊어지거든요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국민들이 뭡니까 침묵하고 국민들이 무지하고 이익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처절하고 배절하게 여러분들 각인된 것은 선택 잘못하면 죽을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인생 사든 뭐 다른 데서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개인이 선택을 잘못하면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은 데 그런 고생 길에서 미뤄볼 때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무슨 포퓰리즘 정책을 받은 건 뭐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돈이 많이 있었다 그거는 또 벌어 가면서 갚을 수 있지만 이거는 넘어지고 나면 다시 복귀 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참 납득 안 한 것은 한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급함과 구정직함입니다. 여러분들 자식과 손자 세대들이 죽을 고생을 할 일인데도 침묵하거나 방간하거나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다 그 대열에 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죽을 고생을 할 건데 자식들이 죽을 고생 손자 손녀 세대들이 죽을 고생할 것이 그냥 뻔히 보이는데 다 외면하고 다 무관심하고 다 침묵하고 다 왜곡하고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태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먹는 거 내 있는 거 내 새끼 내 집 내 주식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 이름 대델부가 썩어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져가 집이 없어질 때 됐어야 집이 없어졌네 이럴까 그냥 쓱가리를 썩어 가지러면 대델부가 그냥 막 넘어가는 지경이 됐는데도 넘어간다고 넘어간다고 당신들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쳐도 원정 정신나간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방송의 대본 없이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과 글로서 이렇게 형언하기도 힘들고 담아낼 수 힘들 정도로 좀 그렇게 여러분들 의의가 없네요. 의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 이 이준석이 발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송치훈 동화닷컴의 기자도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대단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본인이 감을 못 잡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를 다 여러분 아우를 수가 있고 위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뭡니까 실현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마치 예언처럼 여러분들 실현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당의 총선이 지면 또 여러분들 웅웅할 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여당이 총선에 지죠. 기계를 돌려야 여러분 결과를 만드는데 뭐 어떻게 이깁니까? 아마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그게 2027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저도 나이들이 이제 60대 중후반이 될 거고 그러면 뭐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으면 이제 타픽 같은 걸 바꿔가 하겠죠. 시사 문제를 손을 떼면 그럼 탄압도 안 받을 거고 권력 잡은 사람들하고 뭐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는 뭐 심도 이제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로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지난 토요일 날 4.15 부정선거 3주년 총각에서 을지로까지 행진하는데 소수의 숫자였습니다. 맞은 편에서 촛불 행진은 거대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수준이니까 스스로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뭐 다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본인의 뭡니까 완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토록 뭡니까 담대한고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도 참 이준석의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참 잘하네요. 순발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2017년에 여러분들 일어난 일이 똑같은 방법으로 2018년에도 일어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2020년 4.15 총선을 화끈하게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전 권력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몇 번 했습니까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6번 했네요 6번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수하는 자들이 선거결과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는지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런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가 맛이 완전히 가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건지 참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를 이준석이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거 준비한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 비하면 뭐 다른 건 다 사소한 거죠. 뭐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막 열변을 토약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가 오랜만이죠. 그렇게 참 맨 마지막에 살짝 언급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시작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오래 걸었네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비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이렇게 사소한 거죠. 이 황찬수님처럼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것도 단 시간 내 아주 빠른 시간 내 없어지겠죠. 다른 체제 하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런 사람하고 이런 같이 살 수 없으면 떠나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